어떻게 맞아야지 제일 좀 잘 맞는 거예요? 눈이 나는 때릴 거 아니까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던데 그저 감기죠 때리시는 분들마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손끝으로만 이렇게 턱끝이나 이런 데 치시는 분이 있고 남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어깨를 쳐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이쪽 어깨를 여기를 한번 쳐봐 봐요, 혼돈이는 한번 쳐봐 뼈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카메라로 잡아야 돼? 여기? 여기서 만약에 잡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나가면서 진짜 아프다 지나가면서 진짜 아프다 팔 빠졌겠는데? 나 랜서 잡이야 근데 진짜 그렇게 쉽지 않은데 딱히 떼는 것처럼 잡혔어요? 지금 되게 떼는 것처럼 얼굴만 돌려주면 그래서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이쪽 어깨에다 하니까 얼굴을 위해서 아, 뒤에서 보면 그렇겠구나 아, 뒤에서 보면 그렇겠구나